지금 뭐하는 거라고! 게임해야지! 내가 할게. 나를 하고 싶어. 졸라니까. 아이 동물 안 해도 졸라. 팀을 위해서 제가 탈락. 제가 탈락. 아니다. 아니다 제가 묻혔습니다. 저요 저. 접니다. 그렇게 합시다. 하나 둘 셋 유재석! 음악이 뭐지? 이거 썰맹을 왜 그러는데? 앉아요? 야 여기서 뭘 하게 될까? 런닝맨 대 정글의 법칙. 우리 팀에서 일깼어. 이건 이겼다고 믿어요 정말! 야 그리고 너 그림자 있으니까 앉아. 그리고 우리 노예 두 명 왜 안 와. 오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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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세요. 런닝맨 대 정글의 법칙. 서바이벌 레이스. 진짜 달인이 탈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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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동철이 너 정말 너. 아주 기곱한 년 했구나 너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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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모두가 달인이 돼서 연기를 하시는데 진짜는 딱 한 명만 있는 거죠. 연기에 도전하는 팀은 그 여섯 명 중에 진짜 한 명이 안 들키게 연기를 잘해주시면 그래요? 됐어 됐어. 이기는 거고.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. 진짜 잘해. 정답. 광수. 연기를 안 하고 있는 팀은 그 당연히 진짜 한 명을 찾으면 되겠죠. 어 뭐지? 썰매다 썰매. 영상 이유가 이것 때문에. 썰매. 이거 가져올라고? 첫 번째 종목이에요. 러닝맨팀이 할. 여배우의 달인이 뭐예요? 여배우의 달인. 여배우의 달인? 여배우의 달인? 여섯 분이 모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십니다. 근데 이 중 실제로 통화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죠. 나머지는 모두 가짜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찾기 쉽겠는데. 아 나 티 확 나는데 어떡하지. 왜 그래 뭐 그런 거 잘하잖아. 많이 해봤잖아. 야 그러면.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섯 명 중에 한 명이. 여배우 한 분하고 전화하는 거야. 진짜 여배우랑 통화하는 거야? 진짜 여배우랑? 그런 거 아니야? 여배우야? 누구지? 누구. 지효 형 씨. 석준형 진짜 못하고. 게리형 못하고. 아 진짜 이분이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? 아 잠깐만요. 아니 이번에 이렇게 바쁘신 분이 있어. 이 정도 아니야. 나 잘 알았네. 본지는 오래됐지만 친한 동생인데. 잘 몰라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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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차원 아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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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FORE, 흩 Commission lar- 꺼내세요. 나에게도 꺼내주세요. 꺼내주세요. 우리 한 명씩만. 한 명씩. 한 명씩. 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. 다 지냈어? 아니 그러면. 에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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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도 오빠 이상하다. 아니 진짜 괜찮으면 내가. 네. 지금부터 그냥 조금 얘기하면은 그냥. 한 1분 정도만 조금만 버텨주시면 돼요. 아니 그래서. 언제 가고 싶어? 모르겠다. 야 너 얘기하면 너 끝내주고. 누군지 알아? 일단 넘어가고 싶어. 에이! 자 방송. 밥이랑 먹자. 지금 촬영 중이잖아. 할 얘기 없으면 밥이랑 먹자. 우리 촬영 중이잖아. 우리 말고. 진짜. 진짜 형. 진짜. 아니에요. 아까 분명 그랬는데 여기에 못하신다고. 아니 범은 알아. 범은 알아. 이 사람은 범은 이해 안 되니까? 아니 그게 아니니까. 나오시라니까. 사람은 심리적으로. 자신이 없고. 아니 그래도. 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쪽에서 빠졌습니다. 아니.